아, 이분 진짜 걱정시키네. 말도 없이 가면 어떡해요. 목소리가 같네요. 네? 아닙니다. 자켓 지갑 다 집어던지고 탈출해서 빈털털일 텐데. 기다려요. 지금 서점으로 데리러 가고 있으니까. 서점에 있는 건 어떻게 알죠? 주인도 형사님한테 들었어요. 오래된 미래에 갔다는데 거기 무슨 용의자라도 있는 거예요? 이식받고 한 번도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러지? 괜찮아요?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. 괜찮아요? 저의 경위를 받아들였어요. 왜 그러냐고. 바로 옆에. 왜 그러냐고. 왜 그러냐고. 왜 그러냐고. 왜 그러냐고. 왜 그러냐고. 왜 그러냐고. 내 원수이면서 니 원수 내가 널 구한 이유 바로 저 새끼 때문이야. 니 머리에 박힌 총알. 그게 바로 저놈이 살인검사라는 걸 증명할 거니까. 정하은. 정하은? 사랑하는 사람. 사랑하는 사람.